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머리 뒤에서 깍지 끼고 호흡 내쉬며 상체에 올라와주세요. 손 힘이 아니라 복부 힘으로 상체 들어주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 손씩 반대쪽 허벅지 옆으로 보내며 상체 들어주세요. 호흡 내쉬며 손끝 반대쪽으로 멀리 뻗어 볼게요. 호흡 내쉬며 손머리 깍지 껴 고개 들고 무릎 적은 상태에서 손을 펼쳐주세요. 손을 펼쳐주세요. 한 마리씩 내리며 발끝 터치해볼게요. 복부 힘 느끼며 한 발씩 내렸다가 올려주세요.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한 마리씩 당기며 무릎 쪽으로 상체 밖을 펼쳐주세요. 올라올 때 호흡 내쉬며 복부 자극 느껴주세요. 한 손 바닥 누르며 상체 올라오며 반대다리 만나볼게요. 머리와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호흡 내쉬어주세요. 머리와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호흡 내쉬어주세요. 머리와 바닥에 닿지 않게 살짝 움직올린다. 반대쪽 할게요. 호흡 내쉬며 상체될 때 반대다리 만나고 돌아와주세요. 손으로 바닥을 누르면 복부작용 느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릎을 접어준 상태에서 허벅지 뒤쪽으로 두 손 보내며 상체에 올라올게요. 호흡 내쉬며 상체 들어주세요. 호흡 내쉬며 상체를 좋아해 주세요. 옆으로 누워 상체를 살짝 위로 들고 올라와주세요. 호흡 내쉬며 상체 들어 볼게요. 호흡 내쉬며 상체 들어 볼게요. 반대쪽으로 누워 상체 살짝 위로 올라올게요. 호흡 내쉴 때 상체 들며 복부 추측해주세요. 호흡 내쉬어 호흡 내쉬어 호흡 내쉬어 무릎 세우고 누워 상체 살짝 들어 상체 옆으로 보내며 손끝으로 뒤꿈치 터치해볼게요. 호흡 내쉬며 터치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터치해주세요. 호흡 내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